축하드리고 오늘 한 시합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게임 작전이 뭐였는지 상대가 멀리서 잽이랑 라이트를 길게 치는 스타일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카운터를 준비했었는데 제 왼손 카운터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상대가 멀리서 잽이랑 라이트를 길게 치는 스타일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카운터를 준비했었는데 제 왼손 카운터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상대가 놀라게 한 게 있어? 상대의 주먹이 생각보다 묵직해서 처음에 좀 당황했었는데 절대로 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펀쳐가 굉장히 강력했고 밸륨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놀랐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보너스 탈 걸 유력한데 보너스 타면 어떻게 쓸 건지 일단 저희 애기 선물 사주고 얼마 전에 결혼 개념이었거든요. 저희 와이프 선물 사줄 생각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싶어요. 어제 워싱턴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선물 사주고 싶어요. 저에게 선물 사주고 싶어요? 와이프한테 뭐 사줄지 있냐고? 가방 가방 좋겠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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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계획이 뭔지 언제 다시 옥타곤에 들어갈 건지 올해 가기 전에 이제 한 경기 더 할 거고 제가 지금 UFC에서 10년 차 되는 해인데 올해는 이제 15위권 선수와 붙어서 랭킹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는 더 더 싸우고 싶어요. UFC는 10년 정도 되었고 이제 저는 더 싸우고 싶어요. top 15 랭킹을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싶은 상대나 아니면 들어가고 싶은 카드가 있나요? 아무래도 호주 대회나 싱가포르 대회에 뛰고 싶고 상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랭킹에 있는 선수면 누구라도 싸우고 싶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 시드니에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카로와 탑 15명의 선수들에게 싸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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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